가낭의 한적한 거리네요 아침... 아니 점심이고 다 이제 12시니까 아점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 어제 잠을 별로 못 자서 그런지 목이 좀 카카라니 아파요 그래서 약 먹고 일단 아점 하나 먹고 결국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비시고요 이 주변에 커피숍들이 많네요 커피숍띠로 마사지샵들 방송지라 확실히 나무들이 옆에 주르륵 자라있어서 되게 예쁘다 거리가 확실히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 건너편 가서 한번 가볼까요? 거리 느낌 너무 좋다 여기 여기 마사지샵들은 사회자는 이렇게 무슨 멋있다 여기도 좋다 느낌 밴드도 있구나 이렇게 이게 원 레스토랑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개들이 이렇게 다 같이 놀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주방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레스토랑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같이 부자라도 있고 여기는 조금 나눠서 더 굴러보고 시장을 갔다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약간은 조금은 그러네요 아직은 지금은 괜찮다 쎄진 접시 레스토랑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갔다 보니까 끝자락이네 굽어지는 길 나오고 어젯밤에 비 왔거든요 했더니 확실히 좋다 한국도 적혀있는 식당들 되게 많아요 반항이 재밌다 여기 되게 이쁘다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해놨구나 여기 되게 잘해놨다 카페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게 너무 좋다 기분 여기 그 길이 좀 있어요 너무 놀랄만 알간만 아마도 버렸다 여기게 좀 Project 여기가 참고 아링 텅텅 텅텅 이 집에는 커피 맛있을 것 같다. 먹어봐야겠다. 오늘 아침 먹을 곳이야. 여기 가격 착하고 맛있을 것 같아. 이 친구도 있어요. 오늘 이거 먹어보자. 이거 맛있겠다. 스팸모나 아보카도 그리고 후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스팸모나 아보카도 이렇게 나왔고 그 친구가 좋아요. 귀여워. 그리고 또 무슨 배스나무는 홀을 먹어야지. 사이드 부스 기가 막히죠? 먹어보겠습니다. 안에서 통은 더 안 넣는 게 좋더라. 오늘 이렇게 해도 되게 좋아요. 동물 안에서 푸는 그리고 진하다. 진하다. 다 좋은데 약간 짠. 고운 배고 완벽해. 저거를 한 번 먹어볼게요. 이게 연어 아보카도가 있는데 뒤에 뭐 손으로 먹었나? 산속으로 손으로 하고 손으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그냥 와 와 와 와 와 나 맛있어. 자막 테마 맛있네요 맛있네요 excuse me, can I get some hot water? hot water hot water hot it's a bit salty ok, I'm gonna show you something for translation this one ok, thank you it's salty, right? it's salty, right? everything is fine, but... it's sweet yeah it's too spicy it's too spicy I'll have to eat this I'll have to eat this this is really delicious I'll add avocado and then use the black pepper and I'll add and add and add and add and add and add add 감사합니다 Just water, not soup water This is soup I mean water You want me to water? 네, hot water I'll take sure Thank you 아 이제 맞네 이제 그려오게 나와주시고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와 이거 엄청 맵네 와 살짝 음 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여기 커피숍 되게 느낌있다 오 빼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야 빼네 커피숍보다는 여기 커피숍도 그렇게 맛있겠다 딱 봐도 맛있게 생겼다 여기 커피숍 이런 이 정도의 프라이드 면 여기 조용하고 사거리 예쁘다 커피 브랜드 약간 커피가 많구나 로브스타를 좀 제대로 된 걸 하나 먹어봐야 되는데 아 여기 너무 이쁘다 거리 로컬 스프리스프드 한번 와 봤어요 프리마켓 로컬 스프리마켓 가격 조사 파인애플 18, 24 싸다 확실히 와 갈 종류 많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많고 와 과일 사기 너무 좋다 이거 좋아 주일도 있고 아 과일 영업첨 먹고 도라야겠다 이제 너무 좋겠다 이거는 프라이드 같은 거고 와 이거는 과일 싱싱하다 고소한 과일 싱싱하고 종류 많이 보셨다 잘한다 소금 그런 느낌 가격은 다 고만고만하니깐 아무데서나 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이 좀 질퍽긴다 요정도만 감수하면 좋은 가격에 싱싱한 과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과일들 너무 좋잖아요 딱 봐도 싱싱한 거 와 여기 안에 근데 바닥이 도전해볼까? 수산시장, 고기시장 같은데? 여기 아직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 다 안나오겠나 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여기 야채가루 식당국 이렇게 예쁘고 이런 맛들 있죠 주스 주스 식사를 이렇게 팔고요 전갈이 이렇게 있구요 주만밖에 돌아보니까 이런 느낌인데 바깥 시장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은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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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데 조금 불쌍하다 조금 불쌍하다 약간 문화니까 조금 불쌍하다 이러면서 먹어 화산물도 이렇게 빨개요 이거 놀았다, 이거 좋다 이제 뭐 더 보자 여기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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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한식은 여기가 한 2라운드? 네? 2배기 75에 30 확실히 밤 되니까 다낭은 더 활기를 띄죠 와! 1,800원 오늘도 333 요렇게 나왔습니다 저녁 먹어봅시다 자 코코넛, 스윗스튼 땡큐, 와우 땡큐 와우 서비스 줬어요 이렇게 생긴거에요 리절드 땡큐 스윗스튼 아 뭐지로 스윗스튼 코코넛 코코넛 아 예 땡큐 땡큐 고춧가루 수트와 바닷가 예쁩니다 아 좋네요 조금만 걷다가 조금만 걷다가